오늘 먹지 말걸 더불어 나한테 와가지고 유해 언니 오빠한테 미안해 할게 있다고? 아니 내가 그랬나? 아니 그냥 웃으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조기상이 잘생겼대요 대표님 조기상이? 네 나한테 와가지고 두루란드식으로 지영이랑 나한테 오빠 조기상 알아요? 막 이래 그게 다야? 다인데 그게 다라고? 아 그냥 자기만 신난거야 유해 언니 나 질투심 느끼게하나 이래서 그 의미야? 나는 그래서 조기상 잘생겨서 뭐 어쩌라는거지 라는 생각 밖에 안들었는데 아 그런 뜻이었어? 네 딱 봐도 두루란식으로 그리고 니 옆에 있는데 왔잖아 근데 와서 얘기하긴 했어 아 그래? 조기상 대자야 근데 여기 갑자기 해가 아 뜨거워 어디야 햇빛 아 뜨거워 바룩인데요 지금 12시 1시라서 바룩이지 갑자기 이러지? 어 조기상 조기상 응 응 뎁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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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준호 아 그런거 하신거 같아 아 공댁자이 아 엇 공댁자이 어 공댁자이 짜증깃 싸우짜이 아 짜증 아 아 아 아 뎁자이 아 뎁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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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않았어? 뎁자이 인기 많다고 하더라구 근데 아 근데 당연히 그 정도 키에 그 정도 얼굴에 축구선수지 돈도 잘 벌지 어떤 여자가 안좋아해? 아 어저께 경기할때 그 등장신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 아 그 머리 착 넘기면서 아 잘생겨서 그래 아 근데 그것도 말해 또 뒤에 가서 또 유엔이 배드 배드걸 배드걸 출툴돼 맨날 뒤에가서 진짜? 유엔 나쁜 년 약간 이런거잖아 질투가 베트남어로 뭐에요? 겐 겐 겐 겐 우 우 제가 이 말 몇개 됐을까? 제가 이 말 몇개 됐을까? 본전도 못찾을꺼 하하하하 여태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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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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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티 잖아요 근데 베트남식 발음은 구 떼 구 떼 귀엽다가 그거를 구 떼 귀엽다고 유튜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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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비 유튜베 연어 발음이 다르잖아 베트남 발음으로는 유튜브를 유튜베 이렇게 읽는다고 유튜베 괜히 쑥스러워서 옷 만지는 거 같아 하하 하하하 검은색 옷을 이래서 입으면 안지 하하하 아니 아무것도 안 묻었다고요 하하하 헿 하하 새옷이야 지금 하하하 지금 쑥스러운 거 티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누가 댓글 보내드렸어요 누가 모태솔로? 야 내가 진짜 하하 하하 나 살짝 의심했다 근데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지영이 여자친구 있었을텐데? 있었대요 아니 있었어 그렇게 치면 나는 없었나? 나도 있었다 해서 확인 가능? 상관은 첫 여친한테 전화해볼까요? 진짜 지금 이거라고 했어 야 이렇게 차단해버리네 근데 준호씨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어제 차에서 얘기한거야? 뭔 얘기했을냐? 얘기했다가 부르면 교평이 그럼 안짤라 그니까 안하는 소리야 아니 어제 내가 준호씨 집에 데려다줬잖아 준호씨가 그러는거야 안 돼 이거 안 돼요? 아니야 해요 준호씨가 근데 그 유엔 대표님이 시킨거에요? 아님 진심에 나 헷갈려 죽겠어 진짜로?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왜냐면 생각을 해봐 내가 얘랑 말이 안 통하잖아 대표님이랑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구독자들과 똑같이 나도 영상을 봐야지 이제 아 내 분량 말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알잖아 너도 똑같잖아 그냥 아니 진심인지 아닌지가 궁금했던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나도 영상을 보면서 유엔이 말할 때 좀 이상한거야 설렌거야 직제 진짜로 설렌거야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유엔이 진심인지 아닌지 궁금했던거라 그치 그치 아니 내가 보기엔 얘가 이게 연기면 대표님이 시켜서 하는거면 내가 보기엔 얘는 오스카를 가야돼 아카데미 가야 된다고 아니 이게 연기일 수가 없어 이 표정과 그리고 우리가 무슨 연기에서 영상 찍은 사람도 아니잖아 맞아 아니 근데 내가 헷갈릴 수 밖에 없는게 뭐냐면은 평생 나랑 얘기를 안해요 아니야 카메라 돌 때만 이러고 있는거야 그래서 내가 뭘까 이게 점점 빠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아 맞나 아닌가 헷갈리면서 평생 말 걸어요 안 걸어 아니야 진짜 안 걸어 내가 먼저 걸지 내가 내가 먼저 걸지 맞다 오빠 유엔자리 진짜 많이 걸어 아니 근데 요즘 준호씨의 변화가 뭔지 알아? 공책을 들고 다니면서 베트남어를 하루종일 공부하고 있는거야 아니야 오빠가 진짜 열정적이야 그 공부하는 단어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쁘다 안 꿀컹 그런걸 그래서 야 준호씨가 요즘 좋은 변화가 왔구나 이거는 개인적인 인생에 또 행복한 어떤 그런 일이 지금 생긴거야 근데 오빠 초반만 해도 한국말만 끝까지 했거든요 근데 베트남어시잖아 그래서 어쨌든 어제 나한테 물어본건 대표님이 시킨건지 아니면 유엔이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건지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야 유엔이 보면 다 정계가 유엔이 알아서 하잖아 아니 유엔이 엄청 궁금해 근데 내가 이런 말 하잖아 유엔은 근데 로비에서 그런 말 한지 모르니까 유엔이 계속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준호씨랑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계속 설명해달래 그냥 다음에 영상으로 봐 영상으로 봤는데 되게 궁금해 유엔은 내가 얘기해 줄게 응 근데 오늘 오늘 안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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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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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이 seperti 얘기해 줘야 돼요 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기했자니까. 해줘야지. 해줘야지. 아니 유엔이 준우씨가 귀여워서 자꾸 장난치고 싶대. 응. 그걸 느꼈지 당연히. 근데 오빠 그게... 그러면 연애사포 죽지 않았네. 아직 연애사포가 남아있는 거야. 왜요? 그걸 느꼈다면 연애사포가 남아있는 거야 지금. 죽지 않았네. 4년 동안 연애사포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오빠 은근 귀엽지 않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유엔이 아마 좀... 재미있고 이제 장난 많이 치는 거 같아. 아 그리고 오빠가 일할 때는 진짜 칼스마 했잖아요. 근데 사적을 지낼 때도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제 그런 거지. 아마 그런 모습이 있어요. 사실 남자가... 여자들이 남자한테 반하는 모습이 그런 거잖아. 뇌생남들. 자기 일 진짜 열심히 할 때 그럴 때 반하잖아. 그래서 애들이 날 되게 좋아하잖아. 유마일라 안내라 엠징 헬라 랭킹. 세완거에요? 콤비 쪼내라 하얀. 랄라 하세요. 나한테 자꾸 설명해 달래. 무슨 얘기 했는지 준호 씨랑 나랑... 나 안 나와. 더운데? 화재 전화. 덥죠. 안에 들어가지는데. 덥죠? 너무 춥다. 여디 여디. 아니... 다음 주에 우리 붐따우 놀러 갈 거야? 뭐? You wanna sit with Barrett? You wanna meet my Barrett? Barrett? 아... No. No. So why you wanna yell my turn? She, she. She, 봐라. She. She? I swim, huh? I swim. I swim. Okay. A, okay. Okay? 오케이